3, 2, 1, GO! 자세한 설명 부탁해! 일단 자산이 3주 이상의 키가 185 이상인... 직업! 어 유튜버! 혈액형! 비형! 키! 178! 생일! 11월 24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? 좋아하는 건? 생일 선물! 싫어하는 건? 욕 쓰는 거! 취미! 등글끼! 모든 색조에? 빨간 팬티! 이상형은? 자산은 3주 이상의 185... 어떤 점이? 팬커피니까! 가장 부르고 싶은 노래! 세상에 있는 모든 노래! 듀엣 있어? 아니! 듀엣 하고 싶어? 응! 그럼... 자기를 막 어필해주세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! 제 생일은 11월 24일이고 제 이상형은 키가 185 이상인 자산이 3주 이상! 그리고 아버지는 치킨 사업을 하시는 가상대 개쩌논 오빠입니다! 직업은 유튜버고에 섭스크라이브는 홈더니 아리가또네!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! 그리고 별님들 사랑해! 마지막으로... 재미있으셨나요? 아 네... 으흥! 네! 감사합니다! 아... 그러면 나중에 꾹! 네! 들려주세요!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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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